구디 인버터를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디는 설립 이래 스트링 인버터 부분에 전문적으로 특화해왔습니다. 이제는 명시일공이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디는 400명이 넘는 연구인력과 3곳의 R&D센터에서 나오는 기술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디는 이미 2018년부터 양면 모줄형 인버터를 국내 시장에 소개해왔습니다. 구디는 700W부터 250kW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현재 약 23kW, 국내 시장의 경우 금년 내 1.5kW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디 인버터는 접속함 일체험입니다. 따라서 접속함을 따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고 그만큼 접속함 비용, 테이블 비용, 유지 보수 업무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구디 인버터는 양면 모줄용으로서 입력 전류가 현재 15A 또는 16A입니다. 그리고 입력 전류 20A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530WP 이상의 양면 모줄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570WP 이상의 양면 모줄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양면 모줄과 체결이 가능하고 25A 이상의 퓨즈,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 등 사용 전 검사에 대응이 가능한 인버터는 구디가 유일합니다. 구디 인버터를 사용하셔서 문제없이 사용 전 검사를 진행하시고 또한 구디 인버터는 380V 저압으로서 센트럴 인버터를 쓰시는 경우와 같이 고압 시스템에 요구되는 펜스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구디는 KS에서 요구되는 각종 안전기능 이외에 습도 감지 기능 그리고 아크 발생 시 회로를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AF-CI 기능 등 여매지역 수상 태양광, 영등형 태양광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미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 SAMS 포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